고맙습니다. HLB 2월 26일 종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가 오늘 68,600원에 아 이건 지금 시간에 단일간데 68,600원에 지금 900원에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늘 종가는 68,600원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시간에는 크게 중요하지가 않으니까요. 제가 저번에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분명히 알려드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희 같은 경우에 어제 HLB 2월 25일 날 HLB를 또 추가 매수를 시켰습니다. 추가 매수를 시켰어요. HLB 보시면 HLB 2월 25일 날 6만 3,100원에 매수를 시켰고요. 오늘 또 갭 상승해서 매도를 또 했습니다. 매도를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오늘 무상증자 발표가 났죠. 장전에 발표가 났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으며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으며 이렇게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현재 손실 중이긴 하지만 단가를 계속 낮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가를 계속 낮춰가지고 나중에는 비중이 확대되는 겁니다. 비중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멤버스 가입만 하신다면 충분히 이러한 저희가 사인을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달에 6만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멤버스 한 달에 6만원밖에 하지 않으니까요. 이 멤버스 가입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작정 저희가 유튜브에서 올려드릴 수는 없어요. 여기 보시면 멤버스 이것만 눌리시면 돼요. 이거 눌리시고 바로 멤버스 가입을 하시면 여기 가입 버튼 가입 버튼 눌리면 한 달에 6만원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한 달에 6만원 결제하고 오늘 수익을 굉장히 많이 냈죠. 하루 만에 오늘 800만원돈 수익을 또 냈습니다. 이거 낸 것은 저희가 잘해서 낸 게 아니라 정확한 타이밍에 들어가기 때문에 타이밍에 들어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것을 알려드린다는 겁니다. 알려드린다는 거예요. 정확한 타이밍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매수를 할 수가 있고요. 물리신 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물타기를 해야 되는데 그 시점을 알려드린다고 알려드린다고 말씀드렸고 저번에 제가 영상을 통해서 우리 진양곤 회장님한테 자사주 매입을 좀 해달라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보면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댓글을 많이들 남겨주셨어요. 보시면 조금 잘못 알고 계신 분도 있더라고요. 조금 잘못 알고 계신 분도 있는데 자, 이 분 한번 볼게요. 자, 이 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네니오 님 자, 이분이 남겨줬는데 자사주 매입하면 진양곤 주가 조정으로 끌려가 뭣도 모른 소리 짓거리고 있나 소음 빌지 마라 추잡하다 어차피 NDA 기다리던 거 아니었나 NDA 뜨면 어차피 14만 넘어가 진짜 자사주 매입하는 거 충격적이다 이걸 또 다들 해달라고 댓글 달고 있네 자, 네니오 님한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사주 매입한다고 주가 조정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네니오 님 바보네요. 바보 바보입니까? 좀 모르면 가만있지? 자사주 매입한다고 주가 조정하는 거 끌려가는 거 아닙니다. 자사주 매입은요 대주주가 제가 써놨죠. 책임 경영, 그리고 과도한 낙폭시 우리 회사가 좋다, 건전하다, 투명하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대주주들이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어요. 자, 저번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 정의성 부회장 자사주 매입했죠. 8만 원대에. 그럼 주가 조정입니까? 자, 이마트의 종영진 부회장도 16만 원, 17만 원대에 자사주 매입했죠. 그리고 주가 조정입니까? 아닙니다. 자, 이렇게 철없이 글 써놓는 분들이 있어요. 잘 모르고. 좀 모르면 씨부리지 말고 그냥 좀 잘 보고 따라하는 대로 하면 되지. 어? 뭘 안다고 소원 빌지 마라 추잡하다 웃기고 하고 있네 진짜. 자사주 매입한다고 절대 주가 조정 아닙니다. 이거 완전 모르는 소리고요. 자, 이때 많은 분들이 댓글을 많이 남겨주셔가지고 저는 이번에 무상증자가 나오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HLB에 대해서 저만큼 잘 아는 사람 없다고. HLB에 대해서 저만큼 잘 아는 사람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HLB는 지금 현재 언론사에서 데드와인 모략을 피워가지고 완전히 시총이 2조, 3조가 날라가 버렸어요. 2조, 3조가 날라가 버렸는데 이 종목에서 지금 외인들이 빠져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수급이 원활하게 안 붙는 거예요. 우리 개미들이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 각각 한 10억씩 있다. 20억씩 있다.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개미들은 안 그렇잖아요. 몇 백만원, 몇 천만원, 몇 십만원 뭐 많으신 분들은 몇 억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번에 언론사에서 데드와인 뉴스 때문에 시총이 그냥 2조 이상이 날라가 버렸어요. 2조 이상이 날라가 버렸고 아직까지 물타기 타이밍은 아니다. 하지만 중간중간에 제가 매수 포인트는 알려드립니다. 매수 포인트는 분명히 알려드려요. 2월 25일 날 저희가 매수를 또 했습니다. 개별 계좌입니다. 개별 계좌. 다로 또 이렇게 매수를 했고요. 또 이렇게 오늘 또 팔아서 현금화를 만들었어요. 만들었고 이걸로 다시 또 밑에서 저가 매수를 해야 됩니다. 계속 이렇게 해서 단가를 낮춰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멤버스 가입을 하시면 이걸 알려드릴 수가 있어요. 그냥 유튜브에서는 풀 수가 없어요. 불특정 다수인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다른 전문가들도 보기 때문에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자면 HLB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요. NDA, 3상 너무 많은 호재들만 있어요. 너무 많은 호재들. 그런데 왜 이래 이 주식을 왜 얘를 갖다가 못 잡아먹어서 이래 안 달릴까요? 왜 언론사에서 항상 1년에 한 번씩 못 잡아먹어서 날린 거라. 이 종목을. 그것은 그만큼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내포된 힘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어디 유튜브를 보시더라도 특별한 뚜저각이 해줄 말이 없어요. 유튜브가 무슨 종목을 올리는 것도 아니고요. 유튜브가 살아있어서 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종목이 좋다. 또는 이 종목이 안 좋다. 뭐 이런 부분은 충분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HLB 같은 경우에는 재료가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고요. 이제 쌍봉 찍고 최근 행봉을 보면 쌍봉 찍고 다시 조정을 신나게 받고 있어요. 신나게 받고 있는데 지금은 그냥 완전 저가 매수예요. 저가 매수. 바닥만 확인 되면 그냥 온 집안을 그냥 다 털었으라도 저금통을 뜯었으라도 사야 됩니다. HLB. 하지만 이왕이면 가장 좋은 타이밍이 사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벤트 있을 때 다시 치고 나왔다가 현금 더 크게 마련해서 수량을 더 걷으면 되니까 걷으면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HLB는 6만원대에 계속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6만원대에 지지를 해주고 있고 이 상황에서 더 빠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안고 있는데 현재 최저가격이 5만9천8백원까지 빠졌다가 바로 6만원까지 올라왔어요. 제가 보는 관점은 이제 바닥이 보인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아직까지 마음을 놓을 수는 없어요. 멤버서에 가입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부터 마음 놓고 더 사라고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마음을 놓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언론사에서는 한 번 갖고 안 하거든요. 1탄, 2탄, 3탄까지 준비를 해놓는단 말이에요. 얘네들도 기자들도 자기 자기 목 내놓고 글쓰는데 허위로 막 이랬었다가 그냥 날라갑니다. 요즘에는 막 고소도 받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심할 때는 아닙니다. 길게 보자면 주가를 길게 만약에 우리가 길게 보자면 만약에 길게 본다. 주가를 만약에 길게 본다면 충분히 아직까지 더 갈 수 있다. HLB는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많은 조정을 보고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당장 이거에 너무 쫄아가지고 와 이거 뭐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종목 자체는 굉장히 메리트가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상전자가 뭡니까? 회사에서 잉여금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잉여금이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하는 겁니다. 주가 많이 빠졌죠. 지금 보면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는데 회사에서 충분히 잉여금이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무상전자를 들어가는 거고요. 한 줄을 사면 한 줄을 더 받습니다. 진양권 회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승부수를 띄운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가장 좋은 거는 대주주가 매입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한 번 타이밍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번 타이밍은 나온다. 이렇게 봅니다. 최고가가 18만 9천원이에요. 지금 6만원이에요. 이게 최고점 찍는다면 300%가 또 가는 거예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봅니다. 왜? 리버세라니 중국에서 매출이 발생되고 있고요. 7년 동안 지금 매출 발생이 되고 있어요. 이게 세계에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게임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HLB 주주님들 절대 쫄지 마시고 쫄지 마시고 가능하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을 해서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요.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쫄지 마시고 장기 투자하시면 큰 빚을 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잘하고 안 잘하고 떠나서 HLB에 대해서는 진짜 저만큼 아는 사람이 없어요. 실제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나는 저점을 잡고 싶다. 이런 분들은 한 달에 6만원밖에 하지 않으니까 꼭 멤버스 가입을 해서 멤버스 가입 쉽습니다. 이것만 눌리면 돼요. 이것만 눌리고 그냥 결제하시면 됩니다. 카드도 가능합니다. 결제를 해서 꼭 저희가 같이 해주시면 아주 큰 수익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6만 8,600원이고요. 길게 장투 NDA 3차 임사 아직 많은 게 남아있어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고요. HLB 저번에 우리가 댓글로 진양곤 회장님 자사주 매입 좀 해달라고 많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게 좀 통했는가? 무상전자가 바로 나왔어요. 이번에 한 번 더 해주세요. 자사주 진양곤 회장님 자사주 매입 자 이번에는 댓글 부대 리브 세라닙의 이렇게 보다 HLB 무한한 성장을 기원합니다. 회사의 이번 악재력 너무 기나? 대주주의 책임있는 행동 책임있는 행동 부탁드립니다. 대주주 진양곤 회장님의 계속 믿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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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말고 정말 책임있는 행동 부탁드립니다. 자사주 매입이 대박이에요. 자사주 매입 뭐 많이도 필요 없어요. 만주만 해주도 됩니다. 2만주 해주도 되고요.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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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원래 자 여러분들 이렇게 댓글 남겨주세요. 분명히 내가 말씀드렸죠. 진양곤 회장님 보신다고 봅니다. 유튜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HLB 영상 다 봅니다. 댓글 남겨주세요. 댓글 남겨주시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같이 하실 분들은 네버스 가입해서 같이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꼭 남겨주시고요. 악플도 환영합니다. 근데 좀 알고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까 어떤 분처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사람들 그냥 바로바로 까버립니다. 저는 말도 아닌 소리 좀 하지 마시고요. HLB 믿고 가시는 분들은 길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